국력은 외향적인 힘인데 거기에는 정신적인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력을 표현하는 정신적인 힘을 국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격을 높이는 것이 개개인의 임문데 그것은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성교육의 추구 목표가 나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도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이 나라는 전혀 틀림이 없는 나라야 이 나라 제품은 이렇댜라고 남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인성교육의 주체는 이거 말씀드렸죠 부모님, 선생님, 직장의 장이 불리우는 공통된 이름이 뭐예요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이 시기에 7세, 8세 이전에는 아이들한테 나의 인성교육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는 행동을 새가 100번을 보고 따라해서 무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숟가락질을 몇 번 하고 여기다 집어넣게요 여러분, 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애가 숟가락 짚자마자 이리 가는 거 아니에요 100번을 실수해야 이렇게 해 가다가 100번째 달아 같은 말을 100번 이상 해야 개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단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모님은 습을 통해서 즉 행동을 통해서 아이한테 모든 걸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기본 틀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수레바퀴 큰 거에 기본 범절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아이가 자꾸 물어보죠 여기에서는 뭘 가르쳐줄냐 여기에서는 부모님이 빨간 불에는 서라 파란 불에는 건너라 이걸 가르쳐줘 몸으로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그거는 사회적 약속이고 이러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지켜야 너의 개성도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선생님이 대답을 해줘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걸 우리는 노하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하우라면 많이 쓰죠 노하우, 노하우 그래서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주냐 왜 그래요? 노, 와이를 가르쳐줘 응, 이래서 이렇다 물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와 와이를 배운 뒤에 사회에 나와서는 배운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노, 와, 씨예요 노, 와 이것을 몸과 정신세계로 보여주는 분이 사회의 장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 다 건너뛰었죠? 여러분, 절대 건너뛰는 게 창피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대자신을 새롭게 접목시키면 어른의 길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 사회의 어른들이 갖춰야 될 인성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 사회의 어른의 임무는 매직 남바웃 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신문 보세요 네 신문 보면 아침에 뭐가 들어와요 광고 광고지가 들어오죠 이거 보세요, 안 보세요 광고지를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자세히 안 보죠 대개 훑어버리고 버려 버려 근데 그들도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냐 자, 여기 개인이 한 명 있다 그러면 개인 한 명의 식구, 친구, 학교, 동창, 회사, 조직원 다 합치면 한 명에는 최소한 150명의 주변 사람이 있다라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지를 150번 집어넣어 150번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한 번만 내가 그걸 보죠 그럼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150명한테 전파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150명을 개인의 마술의 숫자 매직 남바라 그래요 매직 남바 150명을 보고 넣는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매직 남바를 토하는데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전사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DNA라는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아까 80%를 죽이고 20%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몸하고 조직은 똑같다 그랬지 DNA라는 놈이 자기 심부름꾼인 RNA를 시켜가지고 세포에 가요 그래가지고 얘가 멋진 틀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얘를 시켜서 얘가 다시 얘를 만드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세포가 다시 DNA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RNA를 시켜서 다시 세포를 만들어내요 엄마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길러놓으면 뉘집자식인지 정말 훌륭하다 엄마 아빠 같이 올라가 근데 엄마 아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얘를 개차반으로 길렀어 개차반이 뭡니까 개가 먹는 반찬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개차반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차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은 여기에 계시지만 나가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그 조직이 대표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얘가 얘한테 보낼 때는 자기 자신을 복사해요 복사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사 전사라 그래 전사 전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가 몰랐던 분야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친구한테 상사한테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거 내가 듣고 창피했다 우리 이거 고치자라고 거꾸로 올려보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려보내는 걸 뭐라 그래 전사를 거꾸로 한다 역전사라 그래요 역전사를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얘 혼자 형지를 바꿔서 밑으로 내려보낼 때는 백만 년이 걸린대요 백만 년이 그런데 역전사에서 올라온 정보를 받아들여서 밑으로 내려보낼 때는 백만 년에 백만 배 빠른 1년이면 된다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인자 DNA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빨리빨리가 있잖아 남들 1년 걸리는 거 우리 며칠 만에 해 우리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해버려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회가 없어요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플러스 알파를 역전사의 기능으로 순식간에 올려보내가지고 온 국민이 적과 악으로 구분할 줄 알고 생활 환경의 변화가 뭔지 적응할 줄 알고 조직에서의 예의 범죄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기회가 또는 미래가 순식간에 올 것을 제가 아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소리 나가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저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인성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알아봤는데요 인성, 교육 현장에서도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인성교육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러나 틀을 가지고 하시면 순식간에 갖출 수 있는 것도 인성교육입니다 내 생활이 옷바르면 따라 보기만 해도 그분들은 거기에 적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어렵지만 제일 쉬운 것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인성이 가지는 참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성이 바로 습나라 그리고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많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꼭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럼요 온 국민이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인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박완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